이번 주말에 뭐해요?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요. 무슨 영화 봐요? 스파이더맨 3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요. 주말에 시간 돼요? 아니요. 가고 싶은데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저는 보통 영화를 집에서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영화관 가고 싶어요. 영화관 재미있어요. 셜록홈즈는 봤어요? 아니요. 그것도 보고 싶어요. 그럼 셜록홈즈 다음 주에 같이 봐요. 아, 제 친구도 셜록홈즈 보고 싶어해요. 제 친구도 같이 가요. 좋아요. 수민 씨 친구도 같이 가요.